스테로이드가 무조건 나쁜 약은 아니죠. 근데 적절하게 필요할 때 단기간 사용은 괜찮은데 색소성 자반증은 만성이라고 얘기했죠? 오늘은 색소성 자반증에 댓글 주신 내용 바탕으로 색소성 자반증의 특징과 치료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색소성 자반증, 피부염인 줄 알고 스테로이드 연구 발언이 심해졌어요 라는 칼럼에 댓글 주신 내용인데요. 보면 동네 병원에 가서 습진으로 처방받고 스테로이드 연구 발랐는데 3일 정도 발랐는데 더 심해져서 오늘 큰 병원 가서 피검사하고 자반증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 스테로이드 아 이렇게 댓글을 주셨네요. 이제 댓글 내용이요. 색소성 자반증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색소성 자반증을 습진이나 피부염으로 오진을 받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흔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 피부과 선생님들도 자반증이나 색소성 자반증을 많이 접하시지 않으셨던 경우에는 간혹 오진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색소성 자반증은 만성, 색소성 자방병이라고 정식 명칭인데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이 되고 피하 혈관의 문제로 생기는 자반증이긴 하지만 피부에 색소침착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자반증이 피하출혈이 생기면 새로운 반점이 다시 생기더라도 기존의 자반은 이제 며칠 내에 흡수되고 없어지죠. 반면에 색소성 자반증은 피부에 한 번 생기면 이제 수일 내에는 없어지지 않으면서 수주에 걸쳐, 수개월에 걸쳐, 혹은 그 이상에 걸쳐 천천히 부위가 넓어지고 붉은색이 짙어지면서 색소침착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출혈반이 흡수되고 새로 생기는 변화가 이런 빠른 변화가 잘 안 나타나고 한 번 생기면 피부에 장기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색소성 자반증을 습진과 같은 피부염으로 오인하기 쉬운 거죠. 또 일반적인 자반증은요. 관절통이나 복통이나 근육통 같은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피부에 간지러움은 보통 없습니다. 반면에 색소성 자반증은 출혈반 부위가 따끔 따끔 간질간질한 느낌이 미세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색소성 자반증을 가려움을 동반하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과 같은 피부의 염증성 질환으로 오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댓글 주신 분이 색소성 자반증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 주셨는데 우선 색소성 자반증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테로이드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무조건 나쁜 약은 아니죠. 근데 적절하게 필요할 때 단기간 사용은 괜찮은데 색소성 자반증은 만성이라고 얘기했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이라 며칠 먹고 바르거나 한다고 호전이 쉽게 되고 빨리 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급속도로 출혈반이 넓어지고 심해지는 반동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색소성 자반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색소성 자반증은 색소침착을 남기는 질환인데 아무래도 환부에 직접 스테로이드 외용제 연고를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죠. 그 다음에 혈관벽이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자외선에 좀 민감해져서 색소침착도 더 진하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은 색소성 자반증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질문 주신 분 내용이 3일 정도 사용하셨다고 댓글 주셨는데 그 정도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우선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 이제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색소성 자반증 보통 이제 상급 의료기관, 대학병원 가서 진료 봐도요. 보통은 뚜렷한 치료법은 없는 질환입니다. 색소성 자반증 자체가 체질적인 경향성이 있는데 뭐 태음인이나 소음인에게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체질 진단이 중요하고 중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혈관벽을 좀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한의학적인 치료로 잘 호전되는 질환이 색소성 자반증입니다. 자 단 이제 색소침착이 아주 진해지면 색소 반응이 옅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초기에 정확한 진단 그 다음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